정맥은 몸 전체에 혈액을 운반하는 관으로 간에서 걸러진 노폐물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정맥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은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맥은 약해지고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아는 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다른 요인으로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습관, 고지방식 생활, 흡연과 같은 나쁜 습관, 영양결핍이 있다. 정맥류는 무엇인가?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하반신에 있는 정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중력 때문인데 발에 있는 혈액을 머리로 올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이다. 하반신은 체중도 더 많이 받치고 있어 정맥을 통해 혈액이 이동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정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판막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며 정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심장으로 혈액을 전달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혈액이 하지 정맥에 고이면 염증이 생기고 정맥류가 생겨보기 흉한 혹을 만들 수 있다. 정맥류는 다리에 푸르스름하게 붙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 악명 높은 정맥류는 보기가 안 좋으며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정맥류는 치료하지 않으면 괴양을 만들 수 있는 독소의 축적으로 인해 외형 조직을 넘어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 때문에 건강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가 지속되면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정맥류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운동 신체활동은 정맥류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계속 움직여야 하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다음과 같다. 체조 수영 자전거 스피닝류가 걷기 또 다른 방법은 역기 운동과 다리 스트레칭을 포함한 20분 운동으로 이런 국소 운동은 정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은 운동이다. 다리 양쪽을 각각 20번씩 들어올리면 된다. 식생활 무엇을 먹는지는 정맥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맥을 건강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기름진 생선과 씨앗류와 같은 오메가 마이너스 3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하며 맥주 휴무와 대두와 같은 아미노산 식품 및 과일과 채소를 바탕으로 한 식사를 하자. 정맥 강화를 위한 주스 이 주스는 모세혈관과 정맥을 강화하며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한다. 정기적으로 마시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맥류 완화를 도울 수 있다. 재료 샐러리 1줄기 토마토 2개 마늘 1종 양파 1조각 알로이베라 1컵 반 300ml 스피롤리나 1티스푼 5g 준비 방법 블렌더에 모든 재료를 넣고 몇 분 동안 간다. 공복의 주스를 마신다. 자가치료법 비정맥류 자가치료법은 쉽고 정기적으로 할 경우 효과가 좋다. 케일을 사서 잎을 분리한다. 잎을 밀대로 밀어 편 다음 정맥류 부분에 붙인다. 몇 시간 동안 혹은 밤새 붙여둔다. 정맥류를 집에서 치료해도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생활 방식 및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영양소에 잘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위에 간단한 사항들을 기억하면 정맥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심각한 경우라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제 작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제 작품을 찾을 수 있는 지역과ac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